여러분들은 보통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이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물론 좋은 마음으로 어떤 거든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좋은 마음을 냈는데 그 물건 자체가 주는 사람에게 나쁜 의미가 되고 나쁜 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나쁜 운을 불러오는 그런 나쁜 물건들이라면 내 좋은 마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해가 되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준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못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당연히 전자겠죠. 좋은 마음으로 주는 이 선물들, 그 선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친한 사이일수록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자들이 모여서는 멋진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풍수 큐레이터 멋지동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혹은 주변 지인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 더 제 영상을 통해서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꼭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더 나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종 풍수 컨설팅 신청 그리고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이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선은 이 선물이 뭔지 단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자가 저는 이제 처음에는 막연하게 혹시 먼저 선자가 아닐까? 아니면 착할 선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둘 다 아니더라고요. 둘 다 아닌 게 선물할 때 선자는 선물 선자인데요. 선물 선자가 뭐냐면은 착할 선 앞에다가 육달월자가 붙어있는 겁니다. 이 달월이 부수일 때는 육달월이라고 하죠. 이 달월자지만은 고기 육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할 때 선자는 형성 글자로서 착한 마음과 더불어서 이 고기를 뜻하는 이 모양과 뜻이 합쳐져서 선물할 때 선자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서 남에게 고기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서부터 이 선물 선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좋은 마음으로서 좋은 물건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의 기본적인 어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아끼는 물건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보통 정말 친한 사람과 어떤 헤어지게 됐을 때 내가 아끼는 물건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일 뿐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진짜 아끼는 물건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부를 전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일수록 내가 아끼는 그 물건이 좋은 기운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좋은 기운을 남에게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나눔의 의미와 베푼다라는 그런 것과 배치되진 않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주변이 잘 되고 다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해야지 남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있는 와중에 굳이 그것을 내 기운을 빼가지고 남에게 주게 해서 내가 잘못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다고 해서 뭐 나 혼자만 잘못되겠습니까? 식솔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든 그 가족에게 다 영향이 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내 운인 겁니다. 그러니 내 거는 잘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에게 소중한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정말로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남에게 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주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선물은 해야 되겠고 진짜 또 돈을 더 쓰기는 좀 아깝고 인색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3만원짜리 선물을 사는 것과 5만원짜리 선물을 사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만원짜리 선물을 하게 되는데 뭔가 내가 돈이 조금 앞두깝다는 말이죠. 뭐 현실적으로 조금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건이 되는 선에서 내가 그냥 2만원 더 내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내는 게 나에게 2만원 이상의 더 많은 운이 돌아오는 거지 만약에 2만원 굳이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잘 싸운 관계가 해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막 억지로 막 주지 않느니만 못한 선물 주실 바에는 차라리 뭐 음식이든 다르게 그 사람에게 저렴하더라도 유용한 것 그런 것들을 전달하시지 괜히 막 선물은 또 사야겠고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상한 장식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그렇게 사가지고 여러가지 관계도 해치고 비용도 나가는 그런 선택은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바로 칼입니다. 이 칼은 운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칼은 선물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풍수에 있어서도 둥글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는 좋은 운은 의미하지만은 뾰족한 것은 바로 충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이라고 하는 거는 부딪힌다라는 뜻입니다. 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는 뾰족뾰족한 거는 가급적이면 두지 말고 우리가 하물며 식물마저도 뾰족한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에게 뾰족한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 것 특히 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물론 유용한 도구로 쓰이겠지만은 그 자체가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굳이 칼 같은 거는 선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공부한 책 역시나 남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보고 아 이 책 정말 좋구나 싶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읽은 책을 주기도 하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왕 줄 거 그냥 새로 사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게 좋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줄치고 읽었던 책들 남에게 주는 것은 내 정성이 그만큼 들어갔던 것을 남에게 주는 것과도 같고요 내 기운이 담긴 물건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일수록 더더욱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다못해 진짜 작은 운마저도 끌어모아야 되는 게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야박하다라는 소리 듣더라도 도의적으로 진짜 너무 아니다 싶을 만큼 이렇게 안 보여주고 이 수준이 아니고 진짜 누군가 책을 아예 달라든지 정말 계속 장기적으로 빌려달라고 하는 거 그거는 하지 마시라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친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뭘 선물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된다고 한다면 그냥 좋은 음식을 선물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선물할 때 선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선물할 때 선자 기억나시죠? 앞에 육다롤자를 붙여가지고 예로부터 고기를 선물해주는 그 사람이 건강에 이루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물한다라는 것이 바로 선물의 진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건강식품이라든지 좋은 음식 같은 거, 좋은 제철과일 같은 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친한 사이일수록 절대 남에게 주어선 안 되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가지 연말에 선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마음을 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저 역시나 선물을 할 때 고민이 들긴 합니다. 아 한 이 사람한테 한 3만원짜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5만원 넘으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저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멀리해야 될 사람 아니고서는 최대한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을 선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된 정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인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현상, 다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마음 내는 연습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운 쌓아서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한 곳이 더 추가가 됐죠. 이 계룡학사도 한 곳 더 추가해서 매달 나눔을 하는 곳으로 저희가 했으니까요. 우리 멋진 공간의 회원님들께서 봐주신 덕분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또다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멋진 공간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후원하시고 싶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곳들 따로 검색해가지고 연락처,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에 후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